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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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나와. 응? 조금 이따 하고. 하나 남았죠? 저거부터 할까? 저거부터 할게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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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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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아 참 화면 안 찍었구나 어디 바라보겄던데 그 다음에 멀첨다이저 알아듣겠죠? 멀첨다이저 디스턴스 정도면 알겠죠 이거 프린트 해줘야돼? 알야돼? 진짜? 공부하겠다는데 해줘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relate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알야돼? 알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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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알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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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Merchandiseer의 반대말이 뭔가? Customers죠. 고객이죠. 반대말 관계 중요하고요. Magnet은? Magnet. Magnet. 자석이죠 뭐. 맞습니까? Magnet. 그 다음에 Distance는? 꼬리죠 뭐. 그 다음에 Relate. Relate.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관계 있다. 관계 있다. 연관이 있다. Relate. 그 다음에 Measurable은 뭐에요? 측정 가능한. 그 다음에 Customer은 알거고. Variable은? Available이고요. Available이 이용가능하니고. Variable은 변수죠. 변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걸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Attraction은? 매력. 뭐 놀이공원 가면은 우리 놀이기구를 보고 Attrac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끌릴 거리를 얘기하는거죠. 매력. Attraction.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거죠. Attraction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어필은? 그 다음에 어필은? 끌다 이런 얘기죠. 호소하다. 끌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만들다. 뭐 이런 뜻이죠. 끌다. 매력을 느끼게 하다. 끌다. Attractive에 비슷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Specific은? 특정한 이런 뜻이죠. 특정한. 콕 집어서 뭐 요런 것들.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것들. Specific. 그 다음에 Diary는? 유제품이죠. 유제품. 그니까 Milk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거. Diary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밀크 위에. 치즈, 버터, 요거트. 이런 것들이 Diary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말로. 이건 어떻게. 뭔 뜻이죠? Daily는? 내일의.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읽고. 다이어리는 뭐예요? 일기죠. 일기. 일기. 다이어리. Daily. 메일의. 대이어리. 대이어리라고 하시면. 대이어리 유제품. Frequently는. 자주죠. 자주. 빈번하게.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찾는 유역의 문제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The store looks larger than it is. Or product can be stored there. People have to walk through the whole store. The store provides customers with cultural events. Provider는 알죠. Provider는 뭐하다. 공급하다. 주다. Provider A with B. 사용합니다. provide a with b 이거 수고로 싸라 드려야 되는데 provide at with b 하면 뭔 뜻이다? a에게 b를 제공해 주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준다. provide는 무슨 동사가 아니다? 수요 동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란 뜻이니까 뭐 provide a, b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문법에 이제 뭐가 나오냐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는 게 있어. 그 말은 뭐냐? 사형식으로 못 쓴단 말입니다. a에 b를 주다 할 땐 give a, b는 되는데 provide a, b는 안되고 provide a with b를 써야 된다는 문법적이네요.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에 provide라는 내용이 있고요. people don't need to don't need to는 여러분들 수업해 준 적이 있죠? don't need to spend too much time in the store. 좋습니다. 자 그럼 within a store, the wall marks, the wall marks, the bag of the store, but not the end of marketing이 뭔 소리인 것 같아? 회사기 좀 그 써있는 대로 그때로 뜻이에요.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뜻이에요. 어디서 가게 안에서 누가 뭐 한대요? 월인, 박스 안대죠. 표시한단 말입니다. 벽은 표시한다. 뭐를 표시한다? 가게의 뒷부분은 벽이 가게의 뒷부분을 표시하지만 그러나 뭐를 뜻하지는 않는다? 마케팅의 끝을 뜻하지는 않는다. 첫 부분에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는 이 뒤를 알아야 됩니다. 가게 안에서는 가게 안에 벽이 당연히 있겠죠. 벽이 표현하는데 뭘 표현하느냐 하면 가게의 끝 여기까지가 가게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지만 그것이 뭐를 뜻하는 건 아니다? 마케팅 물건 파는 거죠. 물건을 파는 것의 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그렇죠. 상인들은 자주 이용한대죠. 뭐를 이용한답니까? 뒷벽을 뒷벽을 그래서 자석으로서 이 말이 뭡니까? 상인들이 뒷벽을 자석으로서 이용한다는 얘기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끄는 어떤 요소로서 알겠습니다. 상인들은 어떤 벽면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벽면 가게 상점 내부에 있는 벽면을 사람들을 물건을 잘 사게 만드는 뭔가 끌릴 수 있는 요소로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나옵니다. Because it means 해놓고 blank인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올 거예요. 저기 뭐 얘기해요? 상인들이 뒷벽을 사람들을 끄는 요소로서 사용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뒷벽이 뭐를 의미하기 때문에 라는 얘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를 묻고 있어. 뒷벽이 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This is a good thing because distance travels relates more directly to sales per entering customer than any other measurable customer variable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좀 뻑적지근한데요. 일단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 뭔가 좋은 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 점은 뭔가 좋은 것을 의미한대요. 왜? 누가 뭐하기 때문에? 거리가 뭐한다? 이동한단 말이에요. 거리가 이동한다. 거리가 이동한다. 뭘? 뭐와 관련지어서 더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거리가 이동한대죠. 뭐랑 직접적으로 관련지어서 뭐랑 직접적으로 관련지어서 들어오는 그렇죠. 들어오는 구매자 당 뭐를 판매량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오느냐 몇 명이 가게에 들어오느냐 했을 때 이 거리 여기 거리는 뭐를 의미하느냐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 상점 내에서 상점 내에서 소비자가 뭐하는 이동하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가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느냐 뭐랑 직접적으로 관련 맺게 된다? 가게에 들어오는 고객당 판매량 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가게 A라는 가게가 있고 B라는 가게가 있는데 A라는 가게는 가게에 손님이 들어와서 고객이 돌아다니는 동선의 길이가 길고 B라는 가게는 동선의 길이가 짧다면 어디에 무슨 양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 A와 B가 뭐가 달라진다? OK Then Any Other measurable customer barrier 뭐보다 뭐보다 그 다른 어떤 측정 가능한 고객 변수보다도 더 누가 관련 누가 더 직접적으로 디스턴스가 디스턴스 트래블이 디스턴스 트래블이 더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Sometimes 때때로 The wall's attraction is simply appealing to the senses 그래서 뭐의 뭐가 뭐한데요 벽의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단순히 뭐한다? 끈대죠 그렇죠 뭐에게 호소한다 여러가지 어떤 감각기관들이죠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 토의자들이 끌릴 수 있는 요소들에 더 The wall decoration that catches the eyes sound that catches the ear 그러니까 뭐 벽의 뭐 장식이죠 눈을 끄는 눈을 끄는 장식이나 또는 소리죠 귀를 잡아채는 어떤 소리라든지 어떤 벽에 있는 시각적 요소들이 그 다음에 때때로 attraction is specific goods 뭐는 뭐다 끌리는 요소는 뭐다 특정한 상품이래요 In supermarket 어디에서는 스포마켓에서는 The diary is open at the back 누가 어디에 있답니까 유제품이 어디에 있다 뒤쪽에 있답니다 왜 자주 온단 말이죠 뭘 살라고 그냥 우유만 살려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에든 비디오 대여 사업에서는 요즘 사라졌지만 비디오 대여 강의에서는 그것은 뭐다 새로 출시된 비디오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 소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음악을 틀고나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에요 지금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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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려 그러면 상품을 가게에 들어온 A라는 아까 A라는 가게랑 B라는 가게가 있다 그러면 내가 내가 A 사장이고 B보다 장사를 더 잘하고 싶다 라고 얘기 만약에 가정해봅시다 B보다 더 똑같이 A라는 가게에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이 100명이고 B라는 가게에 똑같이 100명이 들어오는데 어 더 많이 불꽃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략을 어떻게 해오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거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들 사람들이 사전하는건 제일 뒤에 놔둬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끝에 마지막 부분에 이 제품이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왜 사람들이 그냥 우리만 가려고 오기 때문에 우리만 가려고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그것은 새로 출시된 비디오다 그것이란 얘기는 어디에 있는 것 어디에 있는 것 그렇죠 제일 뒤에 있는 것이 다른 부분은 새로 출시된 이 제품이다 새로 나온 비디오가 그럼 동선은 어떻게 해라 최대한 길게 만들라 말이죠 길게 만들어야지 뭐가 증가한단 말입니까 뭐가 증가한다 판매량 Sales for entering customer 가 뭐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단 말이죠 Sales for entering customer 뜻은 들어오는 고객당 판매량 얘기해야 되죠 들어오는 고객당 판매량을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빈칼에 들어갈 말은 뭐냐 그러면 들어갈 말은 The store looks larger than this 그것이 의미한다 왜 그것이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가게가 뭐해 보인다 더 커 보인다 뭐보다 커 보인대요 원래 자신보다 더 커 보인다 이게 답이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More products can be stored 이건 뭐 뜻이에요 많은 상품들이 더 많은 상품들이 뭐 되어질 수 있다 저장되어질 수 있다 가게 안에 이겁니까 그 다음에 People have to walk through the whole store 사람들은 뭐한다 걸어야만 안되죠 그렇죠 뭘 걸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가게를 전체적으로 다 걸어다녀야 된다 이겁니까 예 이거죠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만 살려고 오는데 우유만 살려고 오는데 우유를 그래서 어디다 뜬단 말이에요 제일 뒤에다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하게 됩니까 walkthrough the whole store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게가 뭐한다 제공한다 누구에게 그렇죠 고객들에게 뭐를 문화적 문화적 이벤트를 가게 안에 들어갔더니 막 무슨 뭐 이벤트 같은 거 막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관계에 없단 말이죠 판매량하고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없대요 소개할 필요 뭐를 어디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People need to spend much time in the store 사람들이 가게에서 많은 시간을 써야만 한다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보겠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The one marks 약간 대충 해석해봤고요 그래서 벽이 나타낸다 얘기해 드립니다 가게의 뒷부분을 그러나 뭐를 뜻하지는 않는다 마케팅이 끝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뭔 얘기냐 벽은 가게의 끝이지만 마케팅의 뭐다?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케팅의 끝으로 벽이 그만큼 뭐에 있어서 중요하다? 마케팅에 벽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벽에 어느 벽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벽에다가 아 이쪽 벽은 뭘 놔둬야 되겠어 이쪽 벽은 뭘 놔둬야 되겠어 얘가 바로 뭐의 시작이야 마케팅의 엔드가 아니고 뭐다? 스타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어떤 벽이 몇 가지가 우리 가게 몇 가지가 우리 가게 몇 가지가 우리 가게지만 벽은 마케팅에 있어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이라는 얘기죠 마케팅하는데 있어서 판매하는데 있어서 판매하는데 있어서 판매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상인들은 뒤에 있는 벽들을 뭐로써 사람들을 끄는 자석처럼 이용하는데 그것이 뭐하기 때문이다 because it means that people have to walk through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걸어다녀야 걸어다녀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디스는 뭔데이 왔냐 사람들이 가게를 전체적으로 걸어다녀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뒷문장을 보면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집어넣고 나면 사람들이 가게 전체를 걸어다녀야 된다 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걸어다녀야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 이동거리도 이동거리 이동거리가 뭐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뭐랑 더 직접적으로 뭐랑 들어오는 고객당 판매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보다도 다른 측정 다른 측정 가능한 고객 변수 여기서 다른 측정 가능한 고객 변수 라는 얘기는 뭐 뭐 들어오는 고객들의 소득 수준이 어떤가 라든지 아니면은 들어오는 고객들의 성별이 어떻게 된다 뭐 남자 고객 몇 명이다 여자 고객 몇 명이다 아니면 나이대가 뭐 10대가 몇 명이다 20대가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래 변수라고 얘기한다 변수 그러니까 A라는 가게가 있고 B라는 가게가 있어 A라는 가게에는 10대가 많이 와 하루에 10대가 100명 들어와 B라는 가게에는 20대가 100명 들어와 근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들어온 애들이 뭐 예를 들어 10대가 많이 들어오면 뭐를 제일 끝에다 배치하는게 들어올까 여러분들이 가게 주인이야 가게 주인인데 우리 가게에는 배리어블 뭐 매저러블 커스터머 배리어블 내가 하루 동안 장소해 보고 하루 동안 장소해 보고 갑자기 남자가 몇 명이 들어오고 하루에 총 누워온 사람이 한 300명 정도도 좋았는데 그중에 10대가 몇 명이더라 20대가 몇 명이더라 남자가 몇 명이더라 여자가 몇 명이더라 이런 것들을 뭐 하겠어요 매저를 하겠죠 그렇죠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10대 몇 명 20대 몇 명 40대 몇 명 소득 수준 얼마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배리어 변수라고 근데 이러한 변수보다도 뭐가 뭐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게 된다 이동 거리가 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고객당 판매 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게를 레이아웃 짠단 말이야 어떤 예를 들어서 수산물은 어디다 놓겠다 육류는 어디다 놓겠다 아이스크림 어디다 배치하겠다 이런 것들을 짤 때 그러면 그게 걔들 계절이 바뀐단 말이야 만약에 여름이야 여름이 여름이 계절이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배치로 온다고 제일 뒤로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겨울이야 아이스크림 앞으로 빼야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사려고 겨울에 가는 것보다 여름에 가는 것보다 여름에 가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다음에 때때로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쉽습니다 이 부분에 해석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 부분을 포함하고 때때로 The words attracted is simply helping to the sand seed 그래서 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끄는 요소는 단순히 감각기관에 뭐 하기도 하는데 호소하기도 하는데 그것에는 뭐가 있고 벽 장식 뭐를 끄는 눈길을 끄는 또는 소리 뭐를 끄는 귀를 끄는 어떤 노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 때때로 사람들을 끄는 어트랙션에는 뭐가 있다 특정한 상품들이 있다 그래서 제일 벽 뒤에 놔둬야 될 것들이 뭐냐 사람들이 내가 말해 A라는 관계에 가서 뭔가를 물건을 사러 갔으면 A 관계에 가서 뭐가 있지 라고 얘기하는게 너일 수도 있고 A라는 관계에 가서 내가 보려고 하는게 너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각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청각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다 특정한 상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고 있죠 숙소 맞게 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서양 기준이겠죠 서양 사람들은 뭐 음료를 아침식사하든지 할 때 많이 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밀크 대신에 뭐를 제일 안쪽에 배치하는게 뭐일까요 쌀 쌀 쌀을 그렇게 다 들어가지고 물 그렇죠 물 밭도 물 밭도 물 밭도 뇨소라 계절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게는 입구에 딱 들어갔어요 입구에 들어간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제일 안쪽에 뭐가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협 다들 가봤으니까 그쵸 그저 제일 안쪽에 뭐가 있고 제일 안쪽에 네 네 이런 일은 4코너가 있던데요 제일 오른쪽부터 하면 치킨 팔고 있죠 우리 그 다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수산으로 팔고 우리 옆에 우리 옆에 다이어리 푸드 같은 거 팔고 그런 식으로 가치가 되어있고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Just for Make 때문에 네 비디오 렌탈샵에서는 이 잇은 뭐 내시고 왔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잇은 뭐 내시고 왔다? 어디에 있는 거? At the bag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물건은 내시고 왔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물건은 또 New Related 새로 출시된 비디오들이다 그러니까 해서 됐고요 이제 또 나중에 또 이어서 할 건데요 시험 끝나고 나면 또 이어서 할 건데요 그래서 뭐 풀어보니까 어때요? 해냈습니까? 6개월 뒤에 여러분이 풀어야 될 거네요 됐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단어가 어려운 게 많더라 그래서 단어 다 미팅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단어를 문제는 뭡니까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된다 그건 해석이 되어도 내가 해석은 했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32번 같은 경우에도 개념화가 많이 되기도 해요 머릿속에 있고 뭐 이거 가게 안에 벽이 표시한다 마크가 표시한다 벽이 표시한다 뭐 가게의 끝을 그러나 뭐를 뜻하는 거야 마케팅의 끝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뭔 소리지? 처벌자 그렇구나 그래서 화면 안에 당연히 벽이 있었고 벽은 여기까지가 가게입니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건 맞지만 갑자기 마케팅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뭔 얘기이냐 마케팅은 뭔 소리지? 그러고 나서 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뭐로써 벽을 뒤쪽에 있는 벽을 좌석으로써 사용한다 좌석 이거 봅니다 물건 무척 없는 얘기가 여기 좌석의 의미적인 표현이에요 좌석은 뭐를 그릴 자석인가 그러니까 커스터머를 어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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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단어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해석은 다 돼 만약에 단어만 다 한다면 상인들이 자주 사용한다 뭐를 뒷기억으로 뭘 써 자석을 해석을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돼 개념화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수험쳤던 거 풀이해야죠 이제 이리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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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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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 답이요? 3번이 답이죠. Emma was seen to stand by the door yesterday. 오케이. 답까지 넣으니까 좀 이따 해석해줘.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샤워. 샤워가 뭔드십니까? 여기서 지훈. 욕조다. 샤워가 뭔드실 것 같아요? 샤워가 뭔드실 것 같아요? 샤워. 샤워는 샤워다? 명희 샤워가 뭔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소나기죠. 그러면 he was caught in a 샤워가 뭔드시에요? 그럼 소나기에 작고. 그렇죠. 소나기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샤워를 했다가 아니고요. 소나기에 발이 묶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2번. Emma was seen to stand by the door yesterday.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응. Okay. Emma was seen 한 번 보여요? Emma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목격됐단 말이죠. 목격되었다. 응? Emma가 본 게 아니고 Emma가 보여짐 당했다. 뭐하는 것? To stand. 서 있는 것. 문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건 뭐야? 문 옆에죠. 문 옆에. 문 옆에 서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언제? 어제. 여기에 바이 누가 누가 바이 피플 이런 말이 생겼된 거죠. 그럼 2번 문제 소속은 뭐지? 2번 문제 소속은 뭡니까?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또는 뭐? 지각 동사 또는? 아이고 뭐야. 시키는 거. 아 그래. 지각 동사 또는 사역 동사. 원래는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면 사람들이 보았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봤었다. People saw. 누굴 본 거야? Emma를 본 거죠. Emma가 뭐 하는 것? Stand 한 것. By the door yesterday. 이게 능동태죠. People saw. 봤다. 누굴? Emma를 봤다. 뭐 하는 것? Stand by the door. 문 옆에 서 있는 것. 그럼 여기에 이때 So라는 능동사는 뭐기 때문에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이나 또는 현재 문사 형태. 스탠딩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To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얘를 뭐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와 같이 수동태로 바뀌었을 경우에 다시 To Do의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거. 이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 소속은 거기였다. 오케이. 그래서 몇 번? 2번? 왜? 2학동사, 4학동사 이거 다시 To Do를 써야 된다는 수동태니까. 수석. 그 다음에 5번. 그 창문은 To니에 의해서 깨졌니? 말이죠. 그러면은 누구는 그 창문은 누구에 의해? To니에 의해 언제 깨졌니? 그렇죠. 과거에 깨졌니? Was the window Was the window Broken By To니 안 되겠죠? 오케이. 좀 이따가 얘 능동태로 좀 바꿔주세요. 그니까 뭐하죠? The window Broken By Tony 를 능동태로 바꿔주세요. 그니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비추신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The plane painted 3 times since 1,000 뭐야 19, 99 하네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비행기가 뭐 되어졌다? 치리 되어졌다 이 말이네요. 치리 되어졌다. 색칠 되어졌다. 몇 번? 3번 3번 언제 이후로? 1999 9년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런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By Us 라는 말이 생각했다. By Us 얘도 좀 있다가 뭐라 해주나 능동태로 좀 바꿔주세요. 나 By Us 생각했으니까 눈동태로 다 바꿀 수 있죠? 다음 경계에서 7번 법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The tree was been decorated When I arrived Its color was being changed beautifully 일단 뭐 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하면 저희 모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한대요? 장식되어졌다? 나무가 데코레이트를 하겠소? 데코레이트를 당하겠소? 네 당하겠죠? 그렇죠? 언제 내가 도착했을때? 그 다음에 그분의 색깔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니까? 뭐 바뀐다니까? 컬러가 체인지를 하겠어요? 체인지 당하겠어요? 네 사실 뭐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 하면 되고 얘는 체인지를 문구적으로 얘기하면 파동산되고 자동산됩니다 굳이 이렇게 수동표를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깨서 어깨서는 수동표를 표현해 바뀐다 도리풀 어떻게 아름답게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끊어 읽기를 이제 해보면 되겠죠? 뭔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했으니까 나무가 뭐 했다? 상식되었다 내가 못하겠을때 그분의 색깔은 바뀌어진다 어떻게 아름답게 바뀌어졌다 에서 이제 틀린 것 해볼까요? 네 이 부분은 나무가 장식된다 얘기하고 싶은데 맞나요? 틀렸습니까? 네 1번이 틀렸다 1번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좀 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왜 맞는지 얘기해 주세요 1번이 틀렸다 1번 어떻게 고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왜 맞는지 얘기해 주시죠 다음은 8번 마찬가지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끊어있게 한 다음에 그 부분들이 각 부분들이 뭔가적으로 맞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천문장부터 생각해보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시계가 박살나는 모양이네요 시계가 박살나는 모양이네요 누구에 의해서? 시계에 의해서 뭐 천문장은 크게 어렵지 않고 끊어있게도 크게 어렵지 않네요 짐이란 녀석이 시계를 박살냈나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뭔 얘기하는 거에요? 대쿠런트부터 에리바디까지 그것은 수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리될 수 없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수리될 수가 없다 뭐 잇은 더 클락 대신 왔겠죠 시계 대신 왔겠죠 시계가 수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So a new clown needs to buy and we will go downtown to get one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세 시계가 뭐 될 필요가 있다 구입될 필요가 있다네요 그렇죠 세 시계가 구입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뭐 할 거다 시내로 갈 거네요 시내로 갈 거다 to get one 한 개 사기 예서 자 그러면 시계가 부서졌다 짐에 의해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1번은 맞습니까 맞다 It couldn't be repaired 그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수리될 수가 없다래요 It couldn't be repaired 맞습니까 그러면 맞게 표현됐습니까 So a new clown needs to buy 그래서 새로운 시계가 구입될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3번이 틀렸다 그러면 좀 있다가 3번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왜 맞는지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OK 누나 좋습니다 A million dollars was given to 빌이겠죠 뭐 A million dollars was given to the people 그 다음에 Orquestion was asked of my mother Of my mother 왜 to 왜 of 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좋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y him 이 생각에 좋습니다 A question was asked of my mother By him By him 왜 했는지 알죠 그쵸 By him 왜 했습니까 그 다음에 By Me 위에는 By me A million dollars was given to you By me 좀 이따 그거 해 주시고요 얘를 써서 썼으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눈 노태로 바꾸라는 얘기죠 좋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리브란 농사가 쭉 보입니다 그쵸 문제를 볼 때 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가 보이는데 그러면 뭐 그 여자아이가 뭐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살았다 어디서 그 집에서 얼마 동안 6년 동안 어떤 여자아이가 그 집에서 6년 동안 살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그 다음에 클로즈라는 농사가 쭉 보이네 클로즈 The street가 폐쇄됐다는 얘기겠죠 도로가 폐쇄됐다 Because of snow 뭐 때문에 눈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거 그쵸 CN3PM 언제 이후로 지금까지 3시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너 being picked up by your mom I will be picked up by my I am very interested it I am very interested in ancient. I am very interested in ancient Egypt 그러면 각각 뭔 얘기하는지 파악해야 되는거죠? 이런 문제에 프로토콜을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뭔 얘기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제대로 되었는지 보고 뭐죠? 1번 지훈아 뭐라고 얘기하는거야? 차로 태워가는걸 픽업이라 그러죠 그러면 너는 너의 엄마에 의해서 학교갈때 차 태워지고 있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너 학교갈때 엄마가 태워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넌 태워지고 있냐 이거 넌 태워짐 당하고 있는 중이니 누구에 의해서 너의 엄마에 의해서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나는 뭐에 관심있다? 난 고대 이스트에 매우 관심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은 그 개가 뭐 되는 중이냐 이런 얘기겠네요 뭐 되고 있는 중이래요 보살핌을 받고 있는 중이래요 누구에 의해서? 이웃들에 의해서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엘리자베스트가 이즈 올인 어버워시니까 걱정하다는 얘기네요 업커밍이 뭐에요? 그렇죠 다가오는 수학시험을 걱정한다 그 다음에 this cake is made from 이 케이크는 이거는 be made from이냐 be made of냐 이거 얘기하는거죠 그쵸? be made from을 쓸 때와 be made of를 쓸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뭔지 얘기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돌아갔어 그래서 얘 능동태로 바꾸면 촬영은 어떻게 되니? Did Tony break the window Did Tony break? Tony가 깼나요 the window를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was the window broken? 깨졌었니? was plus pp에서 깨졌니? Tony에 의해서라는 말은 Tony가 깼었니 할때는 Did he 위해서 우상을 이용해서 여기 시대가 과거니까 Did he break the window? 하고 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빈 답은 몇번입니까? 4번입니까? 4번인 이유를 좀 얘기해주세요 일단 has been painted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분석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보고 뭐라고 해요? has been 부분을 보고 현재 완료시제다 그 다음에 been painted를 보고 수동태다 그래서 has been painted의 형태가 현재 완료 수동태다 그러면 왜 현재 완료 수동태를 구집해야 되나요? 일단 현재 완료시제를 써야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1990년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수동태를 써야되는 이유는? 비행기가 페인트를 당연히 뭐 해야되니까? 당해야되니까 그쵸? 비행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 되어져 왔다 이 말이고 그쵸? 페인티드 트레이 세 번 1990년부터 1999년부터 지금까지 좀 바이어스 했으니까 명인아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쵸? 군고기 그치? 오늘이 남은 베이티드 네 물하는 에이 네 조 그쵸 그쵸 we have painting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칠해왔습니다 더 플레이 비행기를 3번 정보없을 수 있습니다. 그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훈아 일본이 어색한데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 비행으로 비행으로 고쳐야 돼? 왜? 그 나무가 장식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분석하는 겁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was being을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진행형이라고 그러고 being decorated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 그래서 과거 진행형의 수동태가 과거 시제 비동사 플러스 비동사의 ing형 플러스 pp형 비빙 pp 한다 했죠 비빙 pp 그래서 왜 장식되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뭐 했을 때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은 당연히 맞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여기도 또 비빙 pp 그 색깔이 뭐 되고 있는 중이었다 바뀌고 있는 중이었다 비빙 pp 뭐 뭐 당하는 중이었다 어떻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바뀌고 있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3번 명인아 그러면 투 바이를 어떻게 고쳐야 되죠?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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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illion dollars was given to Bill by me. 그래서 수민, by me 했으니까 뭐? I gave Bill 그렇죠. A million dollars 해도 되고 I gave a million dollars to Bill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 지금 몇 형식? 사형식의 수동태인거죠.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를 Bill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지만 Bill was given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된다? 아니죠. 되죠. Bill was given 하면 뭐해? Bill이 뭐했다는 뜻이 됩니까? 받았다가 되죠. 기부동사는 된다 했습니다. 기부동사는 둘 다 수동태가 몇 개 나올 수 있다? 두 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by 인신매매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식인종 되지 말라 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람이 주어로 수동태 만들 수가 없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해줬다. 그녀에게 피자를 이런 문장에다 치자. 그럼 피자가 cooked 될 수 있습니까? 그녀가 cooked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안 된다 했어요. 하지만 기부동사는 Bill was given 된다 했어. Bill이 받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question was asked of my brother by him 지훈아 바이힘 했으니까 뭐? 두 번째 코에 정신참이시고요. He asked the a question of My My Mother 그렇죠. He asked the best of my mother 마찬가지 두 번 문제는 전부다 두 번 문제의 공통점은 전부다 사형식의 수동태고요. 적절한 전치사를 쓸 수 있느냐 라고 묻는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번 몇 번이 답이니? 초령 2번이 답이야? The girl has lived in the house for 6 years. The street has been closed because of snow since 3pm. 오케이. 그러면 왜 여기는 has lived가 들어가야 돼? 일단 무슨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나 그다음에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다. 그럼 현재 완료 시제의 능동태를 골랐는데 일단 현재 완료 시제를 고른 이유는 6년 동안 살았다. 그럼 여기에 lived는 안 됩니까? The girl lived in the house for 6 years 이래주면 안 됩니까? 이것 보고 그렇죠. 되긴 되죠. 하지만 뜻이 달라진단 말이요. 그니까 The girl lived in the house for 6 years 는 그 여자가 6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은 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has lived 하면 6년 동안 살았고 지금도 산다는 뜻이 돼. 둘 다 가능한데 의미는 다르다. 그 다음에 The street has been closed 일단 얘는 무슨 시제나 현재 완료고 무슨 태다 현재 완료 시대를 고른 이유는 그렇죠.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죠. 그 다음에 태는 무슨 태? 수동 태. 왜? 스트리트가 뭐 당했으니까 폐쇄 당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1번 어색한 거 몇 번이 답이냐 지금? 한 번이 답이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그렇죠. The dog is being taken care of by the neighbors 좀 이따 이거 능동태로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from be made from be made from be made of 비교해주세요 수민 be made from be made of be made of 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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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은 뭐? 모양 프롬은 모양이 바뀔 때 모양만 바뀔 때 오브는 모양과 성질이 바뀔 때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be made from 이 뭐? 화학적 변화죠 화학적 변화 be made of 뭐예요? 물리적 변화 모양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밀가루와 달걀과 버터와 설탕을 사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 케이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케이크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화학적 변화를 나타내는 뭘 쓴게 맞다? from 을 쓴게 맞다 여기에 만약에 오브가 들어왔으면 틀리겠죠 됐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5번 질 끝났고 6번 좀 끝났고 7번 8번 명인 응 내가 해봤어?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서 새로운 시계가 뭐 할 필요 뭐 되어질 필요가 있다 구입될 필요가 있다 저거 여기는 새로운 시계가 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살 필요가 있다 시계가 삽니까 사는 걸 당합니까 당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은 사는 것이 필요하다 구입당하는 것 라고 하면 되겠죠 구입당하는 것 그쵸 그럼 구입당한이 뭐야 구입된 구입된이 뭐야 구입된 보트죠 그쵸 그럼 구입된다는 뭐예요 딥보트죠 구입되는 것은 뭐야 그쵸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2위보트 구입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자 이거는 중학교 문법인데요 얘를 어떻게 해도 되는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위보트 해도 되지만 is buying 해야 됩니다 응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게 가능하단 말이야 더 더 월 니즈 페인팅 해도 된단 말이야 더 월 니즈 페인팅 뭔소리겠어 더 월 니즈 페인팅 뭔소리에요 그쵸 그 벽은 칠 되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 방금 내가 뭘 가르쳐준 거냐 자 니즈에 대해서 차분 처음부터 얘기하면 니즈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 그렇죠 투 부정사반을 목적으로 취하는게 원칙이야 이게 중학교 때 문법인데 근데 니즈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니즈 뒤에 ing 형태가 올 수 있는데 니즈 뒤에 ing 형태는 이거 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뜻으로 수동적 의미의 동용사입니다 무삼 또는 고1 문법이에요 됐습니다 오케이 랜드 뭐하다 고치다죠 그러면 이 차는 수리될 필요가 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스 칼 니즈 맨딩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니즈 뒤에 ing는 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말할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6번 4번 다 이겼고 10번 다 이겼고 10번 다 DAYotherap고 15번 일번도 다 얘긴구나 Didn't так old 그래서 몇 번? 몇 번 8벌 왜 2번 개친게imaik2 또 몇 번 다음 계속해서 12번 바르게 장문한 거고 누가 희생자들이 어디로 병원으로 못해는 중인가요? 이송되는 중인가요? 그래서 제목이 이건 제목이 뭔지 좀 있다 얘기해주세요 무슨 시제의 먼 태다라는 거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희생자라는 영어 단어는 알겠죠? 희생자가 뭡니까? victim is victim 바이뎀 얘는 바이뎀이 생략됐다고 칩시다 좀 있다가 바이뎀이 생략됐다고 치고 좀 있다가 뭐도 해줘라 능동태로도 바꿔주세요 12번 문제는 무슨 시제의 수동태니까 어떤 형태로 동사 부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걸 얘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뎀을 생겼다고 치고 바이뎀을 주어로 해서 데이를 주어로 해서 능동태로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능동태로 바르게 바꾼 것은 I was made to take the exam again by him 여기에 made가 무슨 뜻인지 좀 얘기해주세요 made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뭐 바이힘 어차피 있으니까 능동태로 바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소속을 얘기해주세요 이 문제가 소속이 어디다 포커스 뭐였나 어떤 문법 할 때 이거 했던 거냐 얘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능동태로 잘못 바꿔 쓴 것은 The traffic rules should be followed by you Followed by you We should follow the traffic rules The parcel had been sent to the wrong address Parcel이 뭐예요 소포죠 소포 Wrong address가 뭐예요 잘못된 주소지 뭐 그 다음에 They had sent the parcel to the wrong address It is thought that Sam broke the classroom mirror They thought that Sam broke the classroom mirror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어딘지 좀 얘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속이 어딘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수동태 하나 더 있잖아 이거 이거는 콕 집어서 초령이가 해주세요 이 수동태 또 다른 버전 뭔지 그 다음에 The puppy was looked after by my sister My sister looked after puppy 얘도 소속이 어딘지 좀 얘기해주세요 소속이었자 그 다음에 The raindrops were heard to fall on the roof We heard the raindrops fall on the roof 얘도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은 데이게이 잠깐만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은 데이게이 잠깐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능동태로 좀 여기다 막번 주hearted 주어진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은 데이 게이 him 테니스 라켓 음 얘는 답이 몇 개 될 수 있습니까 답이 두 개 될 수 있죠 답은 하나 고르고 나머지 하나 답은 여기 서툴지 없을 건데 그 녀석도 얘기해 주세요 왜 답이 두 개인지는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사 윗이 들어갈 수 없는 것끼리 얘는 바로 풀면 되겠네 그죠 넣으면서 풀읍시다 A 지훈 더 The present was covered with cloth 영인 더 The house is made of wood 그래서 C 수민 By everybody D 철용 This box is filled with flowers E 지훈 He is satisfied with my success 명인 최점 다 맞았죠 그쵸 다른 사람도 하고 있을 때는 잘 보고 있어야지 B 헷갈린다 모르겠다 그렇죠 하나 틀렸죠 C가 틀렸죠 뭐로 고쳐야 돼 B 넌 2죠 왜 2입니까 에게 에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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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made of 구요 헷갈립니까 The song is known to everyone 그래서 그 노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구요 Be filled with 많이 외운 수거구요 Be satisfied with 또 어마어마에 만족해하다 나의 성공에 만족해한다 라는 Be satisfied with 수거로써 외워야 되는 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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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ng PP죠 Be being PP를 찾아라 이 말이죠 무슨 시제 뭐 현재 진행 또는 과거 진행형 시제의 수동태 그러면 Are the victims being taken to the hospital 이겠네요 그렇죠 Are the victims being taken to the hospital By them 이 말이죠 그래서 Be Being PP라는 진행형 시제의 수동태를 만족시키고 있죠 Are the victims being taken to the hospital By them 오케이 그렇다면 By them 했으니까 수민아 어떻게 되니 눈동태로 바꾸면 좀 더 생각하시고요 이 다음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철형 이 문제의 소속은 그렇죠 사역동사의 수동태죠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능동태일 때 To do가 아니지만 수동태일 때 To do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니 4번이다 He made me take the Take the exam again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made의 뜻은 I was made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난 지시받았다 이 말이죠 나는 지시받았다 I was made To take the exam 는 것을 다시 시험치 는 것을 그에 의해서 그래서 He made me take the exam again 이라는 능동태 사역동사는 능동태일 때는 to do가 없지만 목적어하는 행동을 to do 없이 원형 구정사로 해야 되지만 수동태로 바꿨을 때는 to do의 형태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14번 그래서 명이나 답이 몇 번이니 잘 모르고 오케이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니 생각해 보시고요 넘어옵니다 15번 그래서 그 도둑은 아직 안 잡히고 있는 중이다 안 잡혔다네요 그 도둑은 아직 경찰에 안 잡혔다는 얘기는 수민아 몇 번의 답이니? 3번 The thief has not been caught by the police yet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has been 뭐고 현재 완료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 오케이 그렇다면 능동태로 바꿀 준비는 다 돼? 나는 아직 능동태 바꿀 준비가 안 됐다 자 바꿀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16번 답이 2개인데요 They gave him a tennis racket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A tennis racket was given to him by them 그렇죠 5번의 답이죠 시재가 과거니까 was given 잘 골랐고요 그 다음에 to him 잘했고요 give니까 to 썼고요 by them 그럼 또 다른 답 하나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난 아직 준비 안 됐다 또 다른 답이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17번은 다 풀었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얘는 다 했죠? 아 못했죠? 그래서 Are the victims being taken to the hospital by them? 은 능동태로 바꾸면 Are they taking the victims to the hospital?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수미나 Are they taking 오늘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들은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니 Are they taking the victims to the hospital?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 했나? 얘는 다 했네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아까 명인한테 물어봤는데 몇 번인 것 같아 3번의 답이다? 오케이 3번의 답이다 오케이 그러면 The traffic rules should be followed by you 이거 소속은 뭡니까? 소속은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그렇죠 교통규칙은 준수되어야만 한다 너에 의해서 You should follow 넌 준수되어야만 한다 The traffic rules를 뭐 맞죠? 이거 그 다음에 The parcel had been sent to the wrong address By them 이었겠네요 그렇죠 By them 그래서 누가 보세요 소포가 과거보다 더 과거에 보내졌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죠 이렇게 시제는 과거 완료 수동태 그렇죠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거 그러면 They had sent 그들이 뭐 했다 보냈었다 헤드 플러스 PP로써 능동태 바뀌었고요 무엇을 봤을 어디로 To the wrong address 그래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It is thought that Sam broke the classroom mirror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못 헤어졌다 여겨진단 얘기죠 여겨진다 누가 뭐 한 것으로써 샘이 그렇죠 교실에 거울을 깼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습니까 얘는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They Think That Sam broke the classroom mirror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It is thought 가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죠 그러면 여기에 thought라는 과거 시제가 아니고 They think 를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 puppy wasn't looked after by my sister 소속은 동사구의 수동태조 Be Look after가 돌보다인데 Be looked after 얘가 그대로 살아있네 없어졌으면 안 된다 My sister looked after 시제는 뭘 골라야 되겠다 과거 그래서 The raindrops were heard to fall on the roof We heard the raindrops fall on the roof 그래서 지훈아 얘 소속은 어디야 과거 I 지각동사 그렇죠 지각동사의 뭐 지각동사의 수동태로 바꿀 때 능동태일 때는 들었다 누가 뭐하는 목적어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이와 같이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되지만 얘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 투 무정사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면 자 이거 또 다른 버전 수동태 하나 더 있잖아 초령이가 하기로 했죠 어떻게 된다 저 클래스룸 미러 땡 틀렸죠 틀렸죠 그렇죠 어떻게 된다 샘 샘 이즈 그렇죠 샘 이즈 thought 죠 샘 이즈 thought to break the classroom 미러 이거죠 네 진짜 알지 이제 좀 또 물어볼 거야 내가 너한테 왜 시켰는지 알지 몰라요 이거 수동태가 두 개미 이게 능동태고요 이 능동태의 수동태 첫 번째 버전은 샘 broke the 클래스룸 미러 샘이 교실에 있는 거울을 깼다 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능동태고요 이 능동태의 수동태 첫 번째 버전은 it is thought that 샘 broke the 클래스룸 미러 여겨집니다 누가 뭐한 것으로 대처를 그대로 쓰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샘을 주어로 해서 샘이 여겨집니다 샘이 저 샘이 앞으로 나오죠 샘이 앞으로 나오면 여기에는 뭘 잃어버려 이 부분이 뭘 잃어버려 주어를 잃어버려 주어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기 뭘 어떻게 표현할 수 밖에 없어 to do의 형태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고 샘이 저 thought to break 샘이 깬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그래서 이제 능동태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the police 앞만 길어봤자 얘는 집합 명사로서 대위 취급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인 능동태 바꾸면 the police okay okay 여기 무슨 시제입니까 전제 완료 시제죠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네요 이건 아닌거 같애 그쵸 다시 생각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답이 두개다 나머지 남은 답 하나 수민 남은 답은 뭐지 그는 받았던 he was given 무엇을 a tennis rocket by them 한번 얘기했죠 he was given a tennis rocket by them 다시 돼 들어가소 뭐 그저 뭐 또 뭐 또 폴리스 뭐 안 들여 또 폴리스 is not catchy 뭐 얘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로 바꾸라고 코트로 바꾸라고 has not caught the tip yet 더 폴리스 한번 얘기해봤던 대이니까 더 폴리스 have not haven't caught the tip y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다 했나요? 그래서 몇 번 몇 번 17번 왜 17번 그래서 몇 번 14번 왜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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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서수형 오케이 18번 조금 이따 해석해 주시고요 얘는 다음에 바이아스 생략 바이아스가 생겼됐다 치고 는 노트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는 노트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할까 The last day of September 여기에 시제가 뭔지 시제가 뭔지 그리고 왜 그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습니까 왜 그 시제를 사용하는 이유 그 다음에 시제 사용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메이첼이 생겼됐다 치십시다 바이메이첼 능동체로 바꾸라는 얘기죠 바이메이첼 생겼됐다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20번 음 People believe that the lucky bag brings good luck in Korea 럭키백이 뭔지 럭키백이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우리나라 통습이죠 이거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그 2번 2번 2번째 거를 철용이가 해줘야 되겠죠 그쵸 왜 너한테 시키는지 알지 그 다음에 다음 글의 관로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했네요 We frequently see the great power of expectation in our lives Expectation이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frequently는 아까도도 봤네 그치 We frequently see the great power of expectation in our lives At the hospital For example patients who 어쩌구저쩌구 medical workers sometimes get healthy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 시재가 뭔지 요 부분 전체적으로 For example 부터죠 At the hospital For example patients 어쩌저쩌구 시재가 뭐고 왜 그 시재를 써야되는지 왜 그 시재를 써야되는지 그 다음에 patient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전에 한 두 번 정도 아 세 번 정도 얘기했구나 patient 두 가지 세 번 정도 얘기했는데 두 가지 뜻 patient의 두 가지 뜻 혹시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It is said that It is said that 나왔네 It is said that the Sahara desert is an amazing place 요거 한 가지 더 버전 있죠 또 다른 버전 아 아 아 variety of animals survive in their own way when the sun is burning is burning the sand desert animals look for shade shade Shade가 뭔지 다 알겠죠 다음에 The fennec fox hides under a tree to take a break. Its feet are covered. 뭐 얘는 바로 채우면 되겠네. Its feet are covered with fur so that 오 이거 중요한 거 나왔네. So that it can walk on the hot sand. 이 부분 해석 좀 해주세요. So that it can walk on the hot sand. After the sunset, it gets cold and dark in the desert. The fennec fox hides itself. Its self에 대한 얘기는 있네. Down into the sand by shaking its body from side to side. This snake will soon be hidden and ready to strike its prey. 네, 같은 뜻이 되는 거 이게라. 다 치졌어다 이런 거네. The variety of animals survive in their own way. When the sun is burning the sand, the desert animals look for shade. The fennec fox hides under the tree to take a break. Its feet are covered with fur so that it can walk on the hot sand. And after the sunset, it gets cold and dark in the desert. The desert snake hides itself. Down into the sand by shaking its body from side to side. Maybe it will soon be hidden and ready to strike. To strike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요. 무슨 용법인지, 투부 정사에 무슨 용법인지 얘기해 주세요. To strike. 내돌아가서. 수령. 일단 해석이 뭐지? 18번. 정보는 공유될 수 있다. 그거는 SNS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그렇죠,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모르죠. 얘 뜻도 모르고요 Immediately 뭐예요? 그렇죠 즉시죠 그럼 almost immediately 하면 뭐예요?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인포메이션 그래서 다음은 뭐예요? information can be shared. 그래서 주소는 조동사 있는 수동탭. information can be shared.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almost immediately. 거의 즉각적으로. SNS는 사실 콩코밋인데? 소셜미디어라고 해야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그러면 we can share information almost immediately through an SNS. we can share information. 이렇게 공유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 무슨 시제 써야 되냐? 과거 시제 써야 돼? 왜? on the last day of September가 뭔 뜻이길래? 9월의 마지막 날에 말이죠. 9월의 마지막 날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I am here. 왜? 과거에 대한 대답인데? 그래서 얘는 무슨 시제 수동탭 써야 된다? 과거 시제 수동탭 써야 된다. 9월의 마지막 날에 네이체의 홈페이지가 그렇죠? 폐쇄됐다는 얘기니까. 그럼 답은 뭐겠어? was closed 그러면 철용아 by 레이첼 있으니까 네. 레이첼 레이첼 closed closed her 웹페이지 on the last day of Septemb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 수동태를 해야 되겠다. 당연히 과거 시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일단 답은 수민아 뭐냐? A lucky bag is believed to bring good luck in Korea 그쵸? A lucky bag is believed to bring good luck in Korea 그쵸? 그러면 명이나 또 다른 버전은 뭐지? 그쵸? 그쵸? 그리고 그쵸? 그리고 그쵸? 그쵸? 이거랑 또 해야 되겠다. 그쵸? 다음엔 아 잠시만 여기가 가있다 자 21번 자 명인아 어쩔 수 없어 너한테 물어보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시제 했어야 되지 응 그렇죠 왜 현재지 그러니까 앞문장이 현재 시제라고 해서 얘가 현재 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다운 그러면 철형아 22번 다 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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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뀔 수 밖에 없죠. 수호를 뺏겼기 때문에 동사가 동사의 뜻은 갖고 있고 동사가 아닌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명인아 22번 문제 잘 봤지? 그치? 전시사 아까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버전 준비됐어? 잘 모르겠다. 25번 잘 봤다며 얘하고 얘하고 똑같잖아. 이거하고 또 사하라 대저드 is said to be an amazing place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서 지훈이가 해준대요. 뭐? 얘도 잘 모르시고 여겨진다, 믿어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수동태니까 믿어진다가 뭐예요? it is believed that a lucky bag brings good luck in Korea 능동태가 people believe that 이게 능동태야. 이게 능동태. 이게 능동태. 사람들이 믿습니다. believe라는 동사를 사람들이 믿는다의 형태로 썼으니까 지금 이거는 people believe that 절은 능동태죠. 근데 이걸 첫 번째 수동태 번호는 it is believed that 그대로 쓰는 거. it is believ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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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people 이거 쓰는 거 첫 번째 수동태. 두 번째 대절에 있던 주어를 대절에 있던 주어를 끌고 나오는 두 번째 수동태. a lucky bag is believed to bring good luck in Korea. 좋습니다. 그러면 명인아 lucky bag이 뭔지는 좀 얘기해도 있네. 이거 말이라고요. 네. 행운의 가방? 행운의 가방. 그걸 뭐라 그래? 우리말로. 아. 뭐? 뭐라 그럽니까 이거? 복주머니. 복주머니라 그래 복주머니. 복주머니. 사람들은 복주머니가 행운을 몰고 온다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한다. 복주머니 복주머니. 그러니까 복주머니가 여겨진다. to bring good luck in Korea 한다라는 것이 여겨진다. 됐습니까? 진짜? 알았어. 알겠다 그랬습니다. 알겠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수민아. 여기에 무슨 시제야? 이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과거의 시제를 써야 됩니까? 왜 과거의 시제를 써야 됩니까? 오케이. 좀 더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patient의 두 가지 뜻.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렇죠. 환자라 뜻도 있고. 또. 참을성 있는. 환자라 뜻도 있고. 참을성 있는. 있습니다. be patient. 참으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patient patient가 뭐야? 참을성 있는 환자라 그랬죠. patient. 형용사로서 참을성 있는. 명사로서 환자. 그 다음에. 네. 여기로 가서. 일단 you said that saturday that is an amazing place. 라고들 말한다죠. 라고들 말한다. 사하라 사막이 어떤 장소라고? 멋진 장소. 경이로운 장소라고들 말합니다. 얘를 능동태로 바꿀 수 있죠. 바로. 바로 물어봐도 되겠죠. 그쵸? 아닌가요? 할 수 있잖아. 여기 봤잖아. 이 문제 봤잖아. 이 문제. 이 문제 봤잖아. 이 문제. 20번 문제 봤잖아. 그치? 그래서 눈 노트를 바꾸면 뭐? people say that the saturday that is an amazing place. 그러니까. people say. 수긍에 바꾼게. it is said. 대절이죠. 그 다음에. variety of animals survive in their own way. 가 뭔 소리에요? 누가 뭐 한대요? variety of animals. 그래서 주어가 뭐한다. 서바이브 한다. 어떻게? in their own way 로써. 인가? 그래서 variety가 뭡니까? variety of wild? 다양한이죠. 다양한. 다양한 동물들이죠. 다양한 동물들. variety of 하면 다양한 ~~라는 뜻입니다.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많이 나올꺼니까. 다양한 동물들이 생존합니다. in their own way.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이고. 가습니까? when the sun is burning the sand. 태양이 모래를 막 달굴때도. 돌 태운다는 얘기니까. 태양이 그러니까 더울때를 얘기하는 거죠. 모래를 막 달구고 있을 때. 누구는 뭐 한대요? 사막 동물들이 뭐 한대요? 그럼 쉐이드는 뭐겠어요? 그렇죠. 그늘이죠. 누가? 그림자. 그림자. 그러니까 이런거는 여러분들 뭐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거죠. 문맥을 통해서 쉐이드가 뭔데. 그늘을 찾는다. 좋으니까. 그늘을 찾는 동물의 예로써. Fennec Fox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Fennec Fox가 하이즈 한대죠. 어디에? Under a tree. Where? To take a break하기.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방 밑에 숨는다. It's fit. Fennec Fox의 발은 뭐 되어져있다? 덮여있죠. 뭐로 덮여있댑니까? 털로 덮여있댑니다. 발바닥에도 털이 많단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개에 보면 개의 발바닥에는 털이 없잖아요. 그렇죠? 까맣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얘는 발바닥에도 털이 나있단 얘기 하는거에요. 자 근데. So that it can walk on the hot sand.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 그렇죠? 물에 의해서 버릴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어차피 곧 시험 문제 나올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So that 하고 다른거에요. It is so hot that we can swim. 할 때 쓰던. So that 하고는 다릅니다. 이 so that은 떨어져있죠. 이건 이미 배운겁니다. 이것은 매우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건. So blah blah that이죠. 근데. So that 주어동사라는 군문이 있습니다. So that 주어동사는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So that 주어동사는 그냥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어?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Okay. It is which are covered with fur so that it can. 그래서 해석은. 그것의 발은 털로 덮여있다. 그것이 뭐할 수 있기 위하여. 걸을 수 있기 위하여. 통째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덮여있다. 그것이 뜨거운 모래 위를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So that 주어동사는 So blah blah 계산하고 다릅니다. 그냥 So that 주어동사는 누가 뭐뭐하려고. 누가 뭐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어? 누가 뭐뭐할. 그러면 좀 이따가 뭐해줄거냐. 여러분들이 이거 뭐를 생각해두시냐. 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얘를 좀 더 줄일 수 있잖아. 소나단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확 줄일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이미 배운 방법으로 훨씬 더 줄일 수 있죠. 한번. 그렇죠?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self. 이 self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묻겠죠. 그렇죠? So they just snake hides its up down into the standard by shaking its body from side to side. 그래서 초령화 이거 생략할 수 있니 없니? 그렇죠. 생략할 수 없죠. 그래서 왜? 하이드 동사에 무슨 목적어죠. 그렇다면 무슨 적용법이기 때문에? 제기적용법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죠. 뭐한다? 사막. 사막 뱀은 뭐한다? 숨긴다. 무엇을 숨긴다? 자기 자신을. 어디다가? 모래 밑에다가 이 말이죠. 모래 밑에다가 숨긴다. 어떻게 함으로써? 흔들므로써 몸통을 양쪽으로 좌우로 이 말이죠. 이것이 좌우로란 뜻이죠. 좌우로 몸통을 흔들므로써 사막 뱀은 자신의 몸을 모래 속에 숨기게 된다. This snake will soon be hidden. 이 뱀은 뭐하게 될 것이다? 곧 숨겨지게 될 것이다. 숨겨지게 될 것이다. 자. 충고정사 무슨 용법입니까? 기훈아. 뭐할 부사. 부사란 맞는데요. 부사적 용법입니다. 해석상. 뭐할 준비됐다. 공격할 준비됐다. 이거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했어 이거. 얘는 레디라는 뭐를 꾸며주려고? 레디가 뜻이 준비된 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를 꾸며주려면 뭐? 부사. 형용사 수신과는 부사입니다. 어찌 준비된. 스트라이크할. 공격할. 준비된. 부사적 용법으로. 프레이가 뭘 했어요 프레이. 기도하다. 여기고요 프레이. 천적. 전적이다. 전적을 스트라이크 한다고? 천적은 왜 스트라이크해서? 천적은... 어보이드 해야지. 스트라이크하는데? 스페이크하는데? 여보이. 그렇죠. 머비를 머비를. 그럼 메디. 스페이크파이크. 그러나 머비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가 된다. 나 끝났는데 이거 얘기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한대요 자주 본대죠 뭐를 본대요 엄청난 힘이죠 뭐의 기대의 힘이죠 기대 그렇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서 기대의 힘 기대의 힘이 뭐예요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일이 잘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가지는 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나서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예를 들자면 필리 뭐예요 필리 약 약이죠 약 뭐라고 필리 이런 필리 도 있습니다 이 필리 뭐죠 껍질을 벗기다죠 이건 뭐 이건 알고 약입니다 약 약은 약인데 어떤 약이에요 약은 약인데 윗노 메디케어 배류래요 그렇죠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없는 약을 뭐 한 사람이 뭐 한 사람 받은 사람이겠죠 받은 환자들이죠 예를 들어 환자들 환자들은 환자들인데 뭐 한 환자들 받은 환자들이죠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없는 약을 받은 환자들이 때때로 뭐 한대요 그쵸 건강하게 된대요 됐습니까 언제 받았으니까 언제 낫겠어 과거에 받았으니까 그러면 페이션츠 암만 기러봤자 되고 그러면 후 당연히 뭐야 월 기븐인데 뭐 워즈 기븐 뭐 알기븐 아니었대 어휴 알기븐 없어요 서행사가 복순데 무엇을 쓰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는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 알쓰도 되겠습니다 아 네 맞네 근데 틀렸죠 답지에 그렇게 돼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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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 안하고 답 틀어봤겠죠 근데 알기븐 했는데 어휴 찍어봐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몇 번 난리났네 근데 이거 알겠어 뭐하냐 뭐 똑같네 알겠어 네 당연한 진짜 네 그렇고 아 아 아 우와 되게 으 으 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스피드 체크로 갑니다 아 그 키워드 파운드 바이더 티첼 지훈아 맞나 틀렸냐 틀렸어 어떻게 고쳤어야 돼 이즈빙 빌트 이즈빙 빌트야 난 알지 그 다음에 이즈빙 빌트 이즈빙 빌트 이즈빙 빌트 네 그러면 지금까지 OX에 넣은 거 채점 철용 이거 일본부 도모까지 어떻게 됐어 다 맞죠 다 맞다 이렇게 해야 돼 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알맞은거 I was asked to go out by him The dog was looked after by my sister The mission was found to be impossible 중요하니까 By us The mission was found to be impossible by us 메리 is worried about us I was told to turn on the radio By my father 8번하고 10번하고 똑같은 거 해봅시다 그렇습니까 3번 뭐 할 거 없나 6번도 똑같은 거 해보자 그래서 철형이가 6번 해보면 He asked me To go out 그가 나에게 나가라고 요청했다 그 다음에 The mission was found to be impossible by us 그는 일단 수민은 뭔 소리야 이거 어... 2...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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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임무는 알려졌다 그러니까 뭐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알려지게 되었다 뭐 깨닫게... 판명되었다는 임무나 판명되었다 어떤 것으로써 불가능한 임무라는 점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면 명이나 바이어스 했으니까 작업 좀 해줘 We We found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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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impossible 해도 되고 어떤 구조 써야 된다 find a 어떤을 써도 되죠 to be 생략하고 We found the mission impossible 그래서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뭐하다 깨닫게 되다라고 했었죠 5형식 문장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told to by my father 했으니까 지훈이가 해주면 되겠네 My father My father told 받았어 My father told 아니 me me to turn on the radio 싹 오케이 돌아오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뭐 자꾸 빼먹고 안 들고 오고 참 그 다음에 EBS 빨래나 EBS 맞아 빼먹고 다 하잖아 응 어 하기도 하는 면수 EBS 시간이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지 가만히 있을지 진짜 이랬어 저 있는데 있는지 아니다 빨리 말고 안 하지마 더 덜한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집에 있다 아 나만 하러 가 저 안 돼? 네 나만 하러 가야돼 집에 가서 들고 와 이거 그냥 날 쏘니까 안 되겠지 아 희석이 한 것 같은데 어제는 안 풀었으면 그러니까 들고 와 제가 간다 심각한 거야 내가 들고 와 어 전 가도 되지 전 가도 되지 전 가도 되지 전 가도 되지 어 네 그러니까 손 중단으로 꼭 이렇게 협박을 해야 돼 아니요 아니 너도 뭐 맨날 해보겠습니다 해서 안 해보잖아 그 다음에 뭐야 내가 그 차피한 거 있다면서 M 하나 깔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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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고글 문서나 아니면 고글드라이브 M 하나 깔아가지고 끔아가지고 нулnumber 끄서 끔아가 M 하나 깔아 야 Gosh 채 Messi 잘 보냈어 fails 인생도 왔어?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인공 그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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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어? 네 네. 그럼 한 번씩 다 한 이게 안 할까? 지금 그래도 남아서 한 세 개 하고 가세요. 이거요? 아니요. 이거. 투자가 많아요. 오케이? 이거 사이. 뭐냐고. 자. 이 안에 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여기. 여전히 뭐하냐? 어. 어. 두 개. 두 개만 해. 두 개. 번호. 문제번호 있으니까. 두 문장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꼭 이거 쓰고 들어야 되세요. 아니. 아. 이거 문제를 하자. 와.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해요? 응? 이거 짧은 거. 이거 짧은 거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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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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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IN give me one sincerest 뭐 그거 쓸데 없이 시간달라고는 너무 뭐 낙기도 올리고 치우고 으